니들로 햄버거 남겨 오호 뭐지? 아 이번에도? 오케이 순발력이 필요한 간단하게 먹어주시고 야!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? 저렇게 빨리 지나가다니? 아! 아 저 녀석들이 시가 끌었네 저 중간에 있는 애 뭐지? 저거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기어 먹으려고 좋아요 먹어주시고 예스 맨 아! 먹어주시고 비켜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 뭐야 끝났어? 예스 맨 풍얼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별표성 쏴주신 분들 감사해요 아까 못읽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불먹어 뭐야 불먹었는데 왜 채찍이 되지? 이상하네 이번판은 저런게 저렇게 좀 반대로 돼있나? 오케 이건 그겁니다 안보이는 추정 맨 아 쟤는 원래 채찍이었나? 아 안보이는 추정 추정이 있으면은 아예 안보여요 아예 다른 차원에 있는것이요 그 뭐지? 반지의 자랑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안전할수있다 그래서 안전할수있다 여기도 지나시는건가? 와우 뭐야 수정 오래되니까 깨지네 수정 깨졌어 그럼 여기 못가냐 더 빨리왔으면 저거까지 먹을수있었구나 우동까지 뭐지 우리는 필요없어 안먹어 먼저 빨리왔으면 보스 아 또이거야? 뭐지? 어 녀석들이 테트리스에? 테트리스에 두개씩 쌓이네 오 나이스 어 어 아 아 아 왜 여기서 사고싶어 위험하게 어 집에가서 자라고 어 어 지나가야되는데 위험하게 왜 거기서 자고있어 넘나 욕심이였어? 되게 좋아요 아 아 아 그럴줄 알았다 여기서 여기서 자면 큰일나 아 안돼 안돼 싸우지마 어어 어 자쿠 중간에 함정있는데 지금 무기도 없어서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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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잇 어 어 여기있네 오케이 굿맨 아 아 아 아 아 나일도 밖에 안합니다 알겠습니까 흐흐흐흐흐흐 무서워보입니다 무서워보입니다 가자 올라서 갑니다 아 점프맨 점프랑 먼지터리개 그리고 표창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맨 칼이 좋긴한데 점프맨으로 갑시다 점프할때 무적이겠지 지나갈때 무적이 무적판정 있겠지 없으면 점프가 너무 뿌졌잖아 가자 넌가 보스가 메탈 저너럴 어딨거든 야하 그게 안돼 후후 야하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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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아 후후 안받다 공격 아 후후 야하 별로 안된거 같은데 점프 후후 야하 후후 후후 야하 후후 후후 예하 후후 후후 야하 후후 후후 약간 무적판정이 있긴 있구만 야하 후후 별 먹을라면 이거 변신 풀어야 돼 괜찮아 무적판정이 있어요 지나가면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패턴이 다양한데 유지할 수가 있으니깐요 내려올때만 조심하네 막 보스같은 안생겼는데 메탈 제너럴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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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후후 뭐야 아아 뭐야 저 열나꺼 타고 도망간다 흐흐흐 오직님 해가에 감사합니 고맙습니다 아 아이씨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오잖아 야하 흠 으흓 그런 속임수고 어쩐지 그냥 갈리가없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았어 여타기 멀쎄 어 불 버리쏄 아 다른걸로 갑시다 흐흐흫흫흫 다른 무기로가 으흫흫 역시 칼이지 답은 칼이다 워리겐 워리겐 칼이 좀 짧긴 하지만 닌자 저거 생각보다 약해 극딜 쩔야죠 엄청나게 빨리 저것만 조심하는데 어 안돼! 내 칼! 극딜! 벌써 반피 지금 동에 관해서 피는 피가 안다네 어? 빠르다 대단하구만 피가 없어 조심해 아 뭐야 엄청 빨라 좀 멀리 있어서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혼자서 정 baik 타타타타타타타 brother を 이곳에star 끝났는데요 어허허 굿 설마 마지막 버스는 아니겠지 이렇게 쉽다구 아니야 마지막은 아닐거 같은데 마지막인가? 어허 어서와 커비 이제 드래건이 사는 상까지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래 맞아 드래건 있다 그랬어 그 무서운 드래건 랜디아는 뜨거운 불꽃으로 둘러싸인 이 별의 끝에 위치한 화상의 정상이 살고 있어 앞으로 더 어렵고 혼낭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너랑 분명 괜찮을거야 어서 그 녀석 혼쭐 내줘 뭐여? 앞으로라니 뭐 얼마나 남은거야 이거 끝이 아니었어 어? 드래건 드래건 오잇 저긴가 레벨침 위험한 디너 여기 건바산 위험한 위험한 디너야 불안한데 아직 더 있는거 같아 설마 여기도 4스테이지? 끝이 아닌거 같은데 아 어쩐지 너무 쉽더라 후옹 이거 뭐야 메워보인다고? 쉬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쉽잖아요 전문게임 bj한테는 아주 간단한거죠 x뭐야 떨어진다는데 아 떨어지면 죽겠지 조심 피자다 어 뭐야 어쩌기야 뭐야 변신 리프 야 할파라 없으면 어떡하냐 날아가면 되지 나도 날개가 필요해 저 녀석엔 날개가 필요하다고 아 안됐네 죽어버렸다 날개 내놔 변신 아 뭐야 변신이 아닌데 어 죽을 뻔인데 저거 먹은살았다 먹은밥 좋아요 오 쫓아온다 변신 니들 니들 휴우 좋아요 니들 어어 내 니들 그냥 가라 안돼 어? 살잖아 컵 커비는 생각보다 피가 많다 아이고 내 엠토마토 나의 맥시먼 토마토가 엄청나겠네 아니 열쇠 어이 아이고 아 죽었어 쟤 내 점프에 죽었어 볶음밥 있어요 한몫심이구요 나의 슈 슈 슈 슈 어 뭐야 그냥 쌩이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그냥 쌩컵이 아 지금 나타나면 안되는데 저거 대포 흡수란 얘긴가? 아 대포 먹고 쏘라는건줄 알았는데 각도가 맞지않았어 우리가 불 내놔 가자 불에 파워 야 비켜 비켜라 끊겼어 물 버슬리니어져렀어 구우우우우우와이어 불에 파워 구우우우우우 아 아 상어 흐흐헤 귀여워 이걸로 맞아가는 녀석 이거 그냥 맞아있는 녀석아 상어 녀석 별이 제일쎄 별의 겁이라 그런지 별이 제일쎄다는 내놔 너의 물의 능력을 왔다 왔다, 펌프 갑니다 어 Hij는 갈 수 있구나 열쇠를 모아서 던지면 연락하기 먼지 멀리 던지네 안돼, 안돼! 내가 모았다!!! 이렇게 된 이상 으 으 으 으 으아아아악 흫 내 열쇠 따아악 어 왔다 있어야 되는거 같은데 뜨아아아아악 안돼 안돼 왔다 있어야 돼 왔다 가져가야 돼 왔다 주세요 근데 왔다 없잖아 보스가 준건데 으으으으 왔다가 있어야 되는데 날렁서 갈 수밖에 없고 아 왔다 했으면 밑에 길로 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시발 길로 가야겠네 채찍이 다 먹어야겠구나 어이? 헉 뭐야 깜짝이야 뭐지? 불곰치? 용인가? 드래곤인가? 곰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너 곰치 아니니? 좀 멋있어졌다고 이 녀석이 핫도그 좀 막고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엄맘마 이리와 아 토네이도 얘가 제일 편해 토네이도! 자동 토네이도! 이거 빨리 나갈 수 있지 몸도 무적이고 토네이도! 뭐야 토네이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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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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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먹었는데? 불에 깨져버렸다 나의 토네이도가 열쇠 열쇠 열쇠쟁이랑 대결이에요 더 먼저 가야돼 더 빨리 더 열쇠이죠 더 빨리 열쇠쟁이 함정 어디갔죠? 너무나 못하네 아악! 이렇게 늦게 오면 일로와 기다리고 있다 형 기다리고 열쇠를 죽이면 안되는거구나! 흐흫 다시 갈게요 저걸 안죽게 하는거구나 저걸 탁 하고 밟아주면서 가시 안찔리게 해주는거죠 밟을때도 있고 안 밟을때도 있고 어 알았어 다시 살려 어떻게 살려 내가 죽어야되나 문 바로 나가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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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때문에 아니야 일로 들어가는거야 일로 문을 다시 까면 되잖아 그쵸? 슈욱 그래 드래곤 문으로 열어줄게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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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시구요 이거는 피하고 야 깨시 어? 뻥청한 녀석이가? 크으 죽으면 어떻게해 다시 갈게요 저거 뭐있어? 뽐 목숨하고 기어? 별로 필요없는데 사실 자 열어줄게 그 다음에 이건 열지 말고 그 다음에 저 앞에꺼는 만들어줘야 저녀석이 점프하니까 살구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듯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열어주시고 노! 노! 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오는거구나 흐흫 뭐야 다시 갈게요 안죽고 안죽고 해도 되는데 죽고 하는게 더 빠르는게 여기서 바로 시작하니까 그냥 죽고 할게 문 열구요 아 앞만 보는 녀석 같으니라고 여기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만들어주시고 이걸 만들지 말고 기다려 기다려 위험하니까 지금이다 가라 됐다 에이ientes 에이 에 viene 이와 이와 같이 리셋 많은 ί 렛 자 App 야 고개 음 좋아 누가 kró 모으면 저런 챌린지 모드 방 같은게 열리고 다 모으면 뭐가 나오겠지 어? 현실 수놈 마스터 에스키 하나 주세요 에스키 하나 주세요 300원짜리 이 사람이다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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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묻혔네 우어어 휴어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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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와 잭팟 먹을거 말고 뭐 목숨을 줘라 이미 베넨 부르라 휴 휴 휴 더욱더 빨리 더욱 더 패스트하게 할려아아어어 어 securely 거기서 멈추면 안돼 휴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 아아 발사하는게 아니구나 막아버리구요 불을 쓰지 못하게 하핳 빡 나가는군줄 알았네 새로운 승진이 열렸구요 으아아아아